결혼하면 제일 행복한 게 뭔가요? 결혼하면 제일 행복한 거는 그냥 눈 뜨면 그..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? 내가 어제 새벽에 깨웠다고 짜증났잖아 아 그건 너무 새벽에 깨워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다섯시 반은 좀 심했어 네 시에 잤는데 네 시에 잠들었는데 다섯시 반에 깨워가지고 여기 장이가 네 시에 잔 줄 몰랐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다섯 번으로 말했는데 괜찮다고 한 번도 말 안 돼가지고 진짜 안 괜찮았거든 너무 속상했어 아니 전날 네 시간 자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네 시에 잠뻔잖아요 근데 전날 한 네 시간 정도 자고 오늘도 이제 다섯시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 또 다섯시 잠 깨가지고 잠 안 오고 이래서 오늘 두 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아 제가 잠은 많이 자고 잘 안 됐다 그다음에 간식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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